뮤지컬을 많이 보지, 오페라를 많이 보지 않잖아요. 뮤지컬도 잘 안 보지 않습니까? 어릴 때 뽀로로 뮤지컬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, 선생님도 아들자 많이 봤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오페라인데, 오페라들을 보면 여주인공들이 보통은 굉장히 청순화련해요.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인처럼, 아니요! 하면서, 왕자님 이러지 마세요. 이런 느낌인데, 여기에 가르면 굉장히 멋진 여사입니다. 그래서 집시 여사인데 굉장히 사랑도 쟁취할 줄 알고, 따로 일을 해결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멋진 여사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는 하바네라가, 나는 길들이지 않는 새라는 뜻의 목을 하는데, 그 주인공이 그 노래를 부를 때, 이런 타악기 때문에 사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가져와줍니다. 알겠죠? 제가 타르멘의 하바네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 아멘 마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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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한복씩 더 준비합니다. 앵코를 있을거에요. 아마 알겠죠? 마지막 한복이 들어보고 즐거움을 해주세요. 감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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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